친문의 핵심인 3선의 전해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경선에서 친명으로 불리는 양문석 예비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로써 안산갑 선거구의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일컫는 이른바 수박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받을 만큼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던 양문석 예비후보.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를 받은 전해철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친문의 핵심인물인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한 이유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검사 독재 정권과 끊임없이 뒤끓이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이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투쟁으로 나아가야 될 때 뒤에서 발목 잡고 그리고 투쟁하는 깃발을 찢고 그리고 투쟁하는 깃발을 뒤로 땡기는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여왔다. 이제 본선에 나가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독재 정권은 거리에서는 타도의 대상이고 국회에서는 탄핵의 대상이고 선거에서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면서 안산시 갑선거구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민의힘 장성민, 진보당 김도현, 3자 구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성민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으로 경선의 기회를 얻지 못한 김석훈 예비후보는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역에 연고가 없는 후보가 공천된 만큼 해볼 만한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btv뉴스 이재민입니다. btv뉴스 이재민입니다. 감사합니다.